오늘 아침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시각 강릉 CCTV의 모습인데요. 도로 옆은 물론이고 가로등 위까지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요. 지금도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, 동해안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. 그 밖의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, 강원 경기 동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또 설 연휴까지 큰 추위는 없겠고 뚜렷한 비 소식도 없는데요.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지만 예년 수준은 조금 웃도는 수준이고요. 한낮에는 5, 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